딜리 브랜드를 찾는 고객에 대한 책임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완벽한 품질을 선보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는 데 있습니다. 딜리 모델 중 가장 혁신적이고 비즈니스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라벨프레스 네오피카소 네오피카소은 UV 디지털 라벨프레스에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. UV LED 핀 큐어링 시스템 텐션 컨트롤 시스템 웹 클리닝과 정전기 방지 바 그리고 코로나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. 네오피카소의 모든 운영 프로그램은 고객 관점에서 디자인했습니다. 직관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MMC 프로그램은 초보에서 프로까지 실제 장비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프린팅한 소재를 바로 코팅하거나 레이저 커팅할 경우 네오피카소의 프리 또는 포스트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시스템 간 연동이 가능합니다. 딜리에서 제작한 장비뿐만 아니라 타사의 디바이스도 연결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사용 중인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실용적입니다. 네오피카소에 사용하는 잉크는 인쇄 품질을 좌우하는 넓은 범위의 색 영역으로 컬러 표현력을 높여주어 완벽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. 또한 스페셜 제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사되는 잉크의 드롭 사이즈 및 위치를 소프트웨어로 섬세하게 조절하여 인쇄 속도와 해상도를 최적화하였습니다. 네오피카소는 컬러풀 가변 데이트를 지원하여 영화나 공연 티켓, 복권, 바코드처럼 제품마다 식별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일련번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을 프린팅하는 업종에서 네오피카소의 활용도는 다양합니다. 단 한 번의 인쇄 설정으로 풀컬러 이미지를 다양한 가변 데이트로 인쇄하고 라벨링하고 싶으십니까? 딜리의 기술력이 집약된 네오피카소만 있으면 단 한 장부터 무한대의 수량까지 고속 디지털 인쇄로 사용자의 모든 니즈를 충족한 결과물을 쉽고 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. 네오피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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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